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SDN이라는 종목은 제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SDN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사실은 태양강 기자재 업종입니다 태양강 기자재 여기에다가 선방용 엔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은 태양강 발전 시스템 쪽이니까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패션을 제대로 읽고 매매하시는 거죠 지금 시장에 리딩하는 섹터가 풍력하고 사실은 태양강이잖아요 지금 풍력하고 태양강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전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추세가 우상행하고 있는 거죠 풍력과 태양강이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강 하면 오시아이지 않습니까 오시아 한번 볼까요? 오시아에 한번 차트 보세요 이게 오시아입니다 하나, 에오로, 하나, 솔루션 볼까요? 이게 하나, 솔루션이고요 풍력은 아까 제가 상강 MNT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상강 MNT 똥국 SNC 한번 볼까요? 똥국 SNC CS 윈드 한번 볼까요? CS 윈드라는 종목 CS 베어링 다 같은 섹터들이니까 지금 태양강과 풍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지금 SDN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요 업종은 선택은 잘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업종 선택은 잘 하셨는데 업종 내에서 또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걸 잘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업종은 잘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업종 내에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차별화가 나올 때는 반드시 실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돼요 태양강 선택은 잘 하셨고요 이제 다만 차별화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날이 있으면 상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날이 상가잖아요 이날입니다 이날 지금 거기가 20%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쉽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거는 손절 라인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 제가 손절 라인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갈 자리에서 못 가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날이 24% 급등이 나온 날이고 3345원이잖아요 이 가격대가요 3345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3005원이에요 앞으로 이거는 올라갈 때 1, 2, 3, 4, 4일 동안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지금 1, 2, 3, 4일이 지났어요 4일 상승하고 4일 하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일 안에 있잖아요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차트의 기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반등을 주는 시점이 보통 1, 2, 3, 4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1, 2, 3, 4로 급등하고 1, 2, 3, 4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4일 안에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 월, 하, 수, 목 다음 주 목요일 안으로 있잖아요 이 고점을 돌파 못하면 이걸 한 번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안에 무조건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고점 돌파 못하면 어떤 상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 치고 이렇게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까맣게 칠해놓은 거 이게 33일 입행선인데 33일 입행선까지 하락이 나와버리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게 이까지 하락이 나오죠 이까지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까지 이것도 이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이까지 하락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무조건 이 고점 돌파 못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손절 라인은 얼마를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냐면 11 입행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1 입행선이 얼마냐면요 2,800원이 손절이에요 2,800원이 이거 깨지게 되면 이거는 손절하셔야 되고요 손절 그 다음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요 단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워낙 지금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텐데 이거는 매도가 되면 앞으로 태양광을 매매하실 때는 하나 솔루션 쪽으로 하세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보세요 하나 솔루션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제가 하나 솔루션을 하라고 하냐면요 지금 하나 솔루션이 이번에 제가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보면 2분기 실적에 태양광 중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태양광이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2분기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 sdm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1분기까지는 그렇죠 1분기까지는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13억에 적자를 보이고 있죠 이건 내가 2분기 실적은 아직 내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 종목이 아마 이때 주가가 좀 24% 올라갔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호재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호재가 자사조 취득이죠 자사조 아마 취득을 한다는 공시가 나와서 아마 주가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게 없으면 한 50억 정도의 자사조 취득을 하니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료가 소멸이 되어버리면 어려워지니까요 아무튼 사이란에 앞점 고점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사조 취득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